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예년보다 두세 달 늦은 취임 100일에 맞추고 팬데믹으로 200명 입자가로 대폭 제한된 규모와 분위기 속에서 첫 번째 의회 연설을 하면서도 대담한 인프라 투자와 부유층 기업들의 세금 인상안을 공개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첫 번째 미국 구조 계획을 시행해 백신 접종 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강력 대응하고 미국민들의 삶과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은 미국 재건을 지속 추구하기 위해 두 번째 2조 2천5백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세 번째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가족 플랜은 1조 8천억 달러 중에서 1조 달러는 새로운 정부 지출이고 8천억 달러는 세제 혜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가족 플랜에서는 3세 사이의 유아원인 프리스쿨을 무상 교육시키는 데 2천억 달러, 커뮤니티 칼리지 첫 2년간 수업료 면제에 1천억 달러 등 교육 분야 투자에 3천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일드케어 지원에 2,230억 달러를 투입해 주별 중간소득의 1.5백 가지의 소득계층에게 자녀 보육에 드는 비용을 텍스크레딧이나 정부 보조로 전액 충당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양자녀 텍스크레딧을 1인당 2천 달러에서 올 한해 5세까지는 3,6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 3천 달러로 올린 CTC 인상안을 2025년까지 4년도 연장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가족 돌봄휴가에도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12주 동안의 유급휴가를 연방에서 지원하는데 2,250억 달러를 투입해 통상임금의 80%, 월 4천 달러까지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CA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를 확대한 조치를 올해와 내년 이후에도 추가 연장을 한 대 2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결사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나 4대 세금 인상 이외에 축소되어 온 IRS 예산을 800억 달러나 증액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7천억 달러를 더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4대 증세 방안으로는 연소득 개인 50만, 부부 60만 달러 이상에게 적용하는 최고 소득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환원해 10년간 1,110억 달러를 더 걷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이득세의 경우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한해 현재 20%를 40%로 2배 인상의 3,700억 달러의 세입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수익에 최저세를 부과해 10년간 5,500억 달러를 걷어들이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려 10년간 7,300억 달러의 세입을 증가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의회 연설을 마치고 목요일 조지아, 애틀란타, 금요일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를 돌며 자신의 차기부양책과 세금 인상안에 대해 현장 세일에 돌입하지만 공화장의 지지를 얻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규모를 조정해 민주당의 결집을 이뤄 6월과 7월, 8월 사이에 독자가 결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